너가 올리고 궁 닦고 크구만 모르겠어요 오 쭉 장단에 맞춰 연결을 쭉 리듬을 타시면서 잔족의 발전의 아저씨 어깨춘이 잘 놀아났나 깍깍 맞네요 저도 되네요 때론 즐거움을 주고 때론 위로를 건네는 농악은 어느새 아저씨의 벗이 됐다 그런 아저씨에게 제작진 깜짝 선물을 하기로 했는데 2층으로만 써드린 것 같다 지난해 4월 매니큐어 화가 김지선 씨에게서 받은 선물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드려도 되죠? 오 시원하네요 선생님 맞아요 더 좋은 거 아닙니까?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징 아저씨가 비를 뚫고 향한 곳은 울산광역시 울산이요? 멀리 가셨나요? 제작진이 선물한 징을 달아서 있죠 조금 더 멋있어진 악기와 함께 도착한 이곳은 바로 한국대 이란하고 아 이란하고 아저씨가 농악이 빠질 수 없다 나가자 나가자 브라질 건설 우리의 희망원 브라질 진출 이 맛의 음악 아니 농악 같다 아닙니까? 한 50명 효과 50명 효과 아저씨와 악기 덕분에 응원 열기는 한결도 후끈후끈 아저씨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농악의 즐거움을 알려준 값진 시간이었다고 아버님에게 1인 농악은 뭐예요? 아 생명이라 다름지 내 생명 왜 그러냐 현재 내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대가 다칠 때 있는데 그럴 때 기분 전화하라 이거 친구는 고약 고약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농악을 즐기는 그날까지 아저씨는 오늘도 연주합니다 얼쑤 아 이란간에서 저렇게 열심히 응원을 또 해주셨는데 사실 그날 경기 결과는 조금 아쉬웠어요 월드컵 본선에 가면 아저씨의 농악 소리에 화답하는 멋진 경기 결과 다시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전 어느새 그 아저씨의 장단이 입에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박나게 하시고 자로가나 우로가나 코정프로 생기고 대박나는 변기수 출연료가 따따부 네 참말로 별난 커플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김천의 한 공원 여기저기 커플은 많은데 어째 좀 평범하다 싶던 그때? 저 분들 같은데? 어디요? 어디? 본수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아름다운 춤사위를 선보이는 한 여인 와 잘 마시나 봐요 마치 한 마리 백조를 연상케 하는데 잠시 후 좀 더 웅장해진 음악과 함께 등장한 또 한 사람 어머 이분들이 그 커플? 하루 이틀 해온 것이 아닌 듯 음악 따라 동작이 척척 보는 이들은 놀라운 반 부러운 반 시중일간 즐거워보이는 표정하며 마무리 동작까지 훈련일체 한우와 박수가 절로 나온다 시간만 맞추는 게 아니다 복장은 물론 헤어스타일까지 딱 맞춰서 온다는 환상의 커플 머리 길이도 똑같아요 두 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? 65 네 7 나이 드셨는데 완전 몸매 쫘악 쫘악 본성률도 없잖아요 그게 최고고 첫 번째는 여보 강행이 오빠 우리도 저리 살자 강행이 오빠 응? 100년도 못 살어 10년 10년 만에 돌아오고 살자 내일 모레면 71이라고 하면 70요? 오 대상에 정말 젊으신데요? 두 분 다요? 60ч . . . 감사합니다.